지난 시간에 기억이 남아 있겠죠? 자 자민이 D의 15 아직도 D레벨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결성이 많았다는 얘기니까 요일에 상관없이 이번달 동안 계속 나오도록 하세요 예 지금.. 올해부터 금요일 사이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구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민이 해야될 단어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민이꺼 어딨나 여기 있구나 나와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저것들 도즈 도즈 아 H A S E 도즈 ㄷㄷ 아 대에 디즈 안방길어봤자 디즈가 됩니까? 아니요 이게 돼요? 아니요 안방길어봤자 이것들이 됩니까? 아니요 안방길어봤자 디스 디스 이것이 됩니까? 아 대이 어제 했잖아요 피자 도즈는 어디에 있는 몇개? 멀리에 있는 여러개 그러니까 안방길어봤자 대이라고요 네 야 16번째 합니다 뭐라고? 저거? 아니에요 됐이라고요 됐 저거 됐 저거 한번 길어봤자 됐 피자 피자 잇 우와 틀렸어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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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거 할때 봐줬어 이건 뭔데? 어 어 디스 아 디스 어디에 있는 몇개? 어 가까이 있는 한개 안방길어봤자 잇 그럼 이것들은? 이것들 어 디스 디 에이치 에이 에이 에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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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Pub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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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자, TH 나오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 혀,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O 혀를 살짝 물라 했죠 그래서 혀를 살짝 물고 낼 수 있는 소리 두 개밖에 없어 뭐 아니면 뭐? T 아니면 S THE 아니면 TH 네 그래서 BATHROOM BATHROOM BATHROOM? 여기 S가 어딨어?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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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소리난 다음에 혀를 불고 S S S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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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은 먹는 거 아니야? 부엌 치킨 아니고 뭐해요 키친 키친 훌륭해 그래서 키 트 치 어 은 키트천 키트천 키는 소리가 안나 그래서 키친 키친 그리고 옅다 치킨 으응 오케이 어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으음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거실 리블링 아 리블링 아 리블룸 응? 엘 엘 아 V V I V V V I NG R 방해하지 마시구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다시 이거 무슨 소리 리 리 얘는 빙 그럼 합치면 리빙 룸 리빙 룸 리빙 룸 오케이 다시 마당 내가 알려줘도 소리가 어 Yard Yard 어디? 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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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진짜 많이 한 건데 뭐해 이거 어 어 어 어 웨 웨 어디 웨 언제 웬 어떻게 하우 왜 와이 무엇 왓 누구 후 어 오케이 자 이거는 맨날 틀려 내가 열여섯번째 했어 에 어 다음번에 또 틀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할거야 에 됐습니까 네 네 클로악 틀렸구요 벌룬 틀렸구요 Yard 웨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저주가 통했나봐 그래서 왜 얼 얼 유 웨 아 웨 아 웨 아 오케이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는 표현 배웠구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 비동사 비동사 두가지 뜻 뭐랑 뭐가 있는데 어 어 그 이다와 있다 이다와 있다 여기선 무슨 뜻으로 쓰인거에요 이 문장에선 어 있다 있다 너는 있다는 뭐에요 너는 있다 니가 있다 You are 근데 너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Are you Are you 화면 뭐 묻히고 싶어졌어요 Are you Are you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었죠 네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a 학원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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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Oh 어 치 Clint 응 히치 키튼 어떻게 썼더라 어 케이아이 키 시 에이치 엔 울지 키튼 키튼은 무슨 뜻이니까 부석 부엌에란 뜻이니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기에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i가 u로 바뀌면 m도 a로 바뀌고 u와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해서 where are you?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ok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화장실에 있으니까 i am in the pizza pizza oh pizza that's real oh bathroom bathroom 그렇지 그렇게 발음하면 돼 i'm in the bathroom ok in the bathroom 욕실에란 뜻이니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고 ok 그 다음에 넌 어디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이번에 나는 마당에 있으니까 i'm in the 학원 i'm in the 어 연 yard yard 야 야 야 or yard 야 i'm in the yard 자 그러면 좀 바꿔볼까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어 well well 선생님 다리가 떨리는 소리 그녀는 어디에 있니?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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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네 그렇지 채빈아? 아니요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했더니 그녀는 침실에 있어요? 어 she in the okay is she? 라고 물었으면 she 그녀가 있다 누가 다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냐? 그냥 그녀가 있다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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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에 in the in the bed room in the bed room so far 됐습니까? 네 아 아따 너 자민이 선생님이 알려준 거 좀 기억 좀 해 그래 이거 어디서 남겨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자민이 거 평가 아 아 아 아 그래서 일단 틀린 것들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도우즈 멀리 있는 한 개 데 가까이 있는 한 개 이거 이거 디스 이것들 이것들 여러 개 디즈 시계 클락 풍선 벌룬 마당이 하드 어디에 웰 등을 틀렸습니다 다음에 단어 암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카톡에 보내는 것들 다섯 번씩 쓰고 카톡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톡? 카톡이 있는 거 다요? 선생님 아니 매일매일 보내주잖아 이제부터 아 그날 수업 한번 가서 내가 이렇게 오늘 성취도는 어쩌고저쩌고 한번 보내주잖아 네 나 그걸 다섯 번 안 주는데 85점입니다 오케이 틀린 것들 아 오키오키라고 보냈구나 다섯 번 쓰고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단어 암기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헉 어우 깜짝이야 실제로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틀리면 됩니다 자빈이의 초주에요 오케이 자빈이 뭐야 더 고학력 올라가기 전에 지금 단어 암기력을 빨리 높여야 돼 있음 장빈이는 공룡